요즘 것들이 이래서는 돼 나도 할래 와우 재밌겠다 이거 뭐야? 일로 가 나도 이거 한번 해야겠다 탔어 형이? 탔어 형이? 네 이 방에 있는 건 다 나의 것이야 아 또 한 거 끝까지 안 하고 어지러워 놓고 막 갈 거잖아 아니야 그럼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? 그거 생각하고 열어 그런 게 어딨어? 아 뭐 그런 게 어딨어? 여기 있지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형 이런 게 또 내 취미라고 뭐 이 취미야 그런 거 하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못 하겠어 안 하길래? 나는 적성에 안 맞아 이게 뭐 앉아서 가만히 한 거면 절대 못 해 내가 너 내가 아니 안 한 대에 직접 어? 딱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형 하나 형 하는 게 재밌어 보였어 내가 열지 말랬지 그러자 형 어? 왜? 아 뭐해 하라고 하라고 번드리지 마 번드리지 마 번드리지 마 너 또 어지럽히고 다 나가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재밌게 형 나 이거 할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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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헤 으헉 으헉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